안녕하십니까 스테이디움 생존자 여러분들 보다 더 쾌적하고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존자의 외부 출입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그러나 증상자에겐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겠죠 괴모라는 여러분을 한참 더 나아가게 해줄 신인류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거대할 순 없잖아 다시 돌려놓으면 돼 어떻게든 꺼내서 이번엔 진짜 죽여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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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만날 수 있을 거야